1, 2, 3 네이버 V.O.P.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방탄소년단 치밀 21살 매력둥이 제간둥이 제이홉 22살 해피 바이버스 민망하네요 진 24살 어깨 막내 천국 열아홉 미주가 천재 뭐 이 두 마디면 될 것 같아요 22살 랩몬스터 팀에서 V라는 멤버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김태형 V 21살 멋진 소통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V라는 말만큼 좋은 말이 많은 알파벳이 있나? Vision Visual Value Very Variety 글로벌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동시방송이 되다 보니까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비어오시면 다 볼 수 있고요 기존에 모든 영상 플랫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입니다 대박일 거예요 한마디로 Very Good 저희끼리 있을 때 웃겨요 저희는 약간 꽁냥꽁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꾸밈이 없습니다 숨겨야 돼 뭐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진짜 본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멤버들의 재미지고 못난 얼굴들이라던가 저의 잘생긴 얼굴이라던가 그런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안에서도 화면 밖으로도 저희의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웃길 거예요 아마도 진짜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리얼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진 내 거 나 자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뷔 형 보면 되게 정신이 없잖아요 뭔가 되게 시끄럽고 말 엄청 많고 새로운 창이죠 뭐라니 까도 까도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양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에요 많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메인에 저희가 제발 방탄소년단이다 뷔 하면 방탄소년단이고 방탄소년단 하면 뷔가 떠오르는 저희가 진짜 못 보여드리는 저의 매력이 많은데 우울하실 때 봤으면 좋겠어요 뷔가 생겼어요 저희랑 이름이 같습니다 저희가 뷔로 다양한 재미난 모습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되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뷔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분들께서 저의 궁금한 모습들을 보고 싶을 때는 항상 뷔를 찾아주세요 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방탄소년단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뷔 파이팅 전설을 만들 거예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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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